텔레쇼 인 재팬! 기대하셔도 돼요? 아이고,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텔레쇼는 KCON에서만 있습니다. 아, 그래? 특별한 거지. 완전 단호하네. KCON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만간에? 황영복절이 귀하기 때문에. 너무 많네. 만간에 좋은 자리 하는 거네요. 어, 하오 형의 바이올린 쇼는 없어요? 어, 기대합니다. 어, 근데 나 난 휴가 때 그거 먹었어. 어, 생낙지? 산낙지? 어, 그거 맛있었죠? 산낙지. 어, 취향이 아니었어. 황영복절이 못 먹는 음식도 있어? 어, 그건 너무 이상해. 나 입에서 나를 울었어. 아, 빨판을 이렇게. 그렇게? 빨판으로. 쫙 그냥. 어, 쫙 땡기지. 쫙 그냥. 울어서 너가 뭐라고 했어? 그래서. 아, 울지 마. 아, 울지 마. 바로, 바로 참기름 정도 뿌려줘야지. 와, 이거 좀 신기했어. 이거 뭐야? 요즘 배우다가 있잖아. 산낙지를, 산낙지를 어떻게 먹었습니까? 이거 어떻게 먹어? 어떻게 먹어? 잘라서 먹었어. 그러니까, 약간 어떻게. 요즘 배우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해요? 아까, 아까. 네. 나쁜 말 아니야. 야, 야물. 야무책지게 먹었어.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구지게. 야구지게 먹었다. 아름다워